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현재 모든 해상 평온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 중부 먼바다에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모든 해상이 맑거나 구름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모든 해상이 구름 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중 21일 오전에 비가 오겠고, 22일과 24일 사이 비예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4일에서 25일 사이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에 만나요.